안녕하세요 계획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 3일차구요 원래 오늘 일정 시작은 한라산 등반으로 시작할 예정 이어 가지고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판악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5시 40분에 차가 만차인 거에요 밑에 내려가서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라 16km 밖이었나 10km 밖이었나 그랬거든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거에요 왜냐하면 예정대로라면 수요일날 한라산에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수요일날 비가 일주일 전부터 잡혀있는 거에요 제가 완전 제의 잖아요 진짜 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지도부터 해서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몇 주 전 한 달 전부터 이 한방에 일정이 다 꼬였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혼자 제가 언제 제주도에 올지 모르니까 한라산은 가야겠고 비가 온다니까 일정은 바꿔야 되겠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일정은 동부여행 버전2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여기서 주시는 조식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조식을 먹으면서 하루 일정을 시작해 볼게요 פare블러시아 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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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으 강버스 강 강 강 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번째 투어의 장소는 김영미로공원입니다. 동부 쪽에서 북부 쪽에 만장굴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해리포터. 해리포터에 보면 그런 미로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동심을 엄청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동부 첫번째 목적지는 여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승부역을 불태우면서냐 지금 빨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나온 거 같은데? 15분이나 걸렸네. 절로 올라가면 이제 만장굴이 나오는데 만장굴은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사진 촬영은 된다고 해요. 사진 촬영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북부부터 굉장히 웅장했고 굴곡이 이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딱 들어가자마자 외부 소리랑 단절돼서 웅장한 스케일에 압도되는 그런 기분이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주춧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좀 움푹 파인데나 지형이 안 좋은데. 그 밟을 때 똥 똥 이러면서 동굴에 울려 퍼지거든요. 그 소리가 진짜 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소리 좋더라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1kg 정도 왕복으로 해서 한 30-40분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뭔가 다이나믹하진 않다는 점. 하지만 전 너무 힐링이었어요. 보로모아시라는 곳인데 저는 정보가 아예 없었는데 오늘 이제 호스트 분께서 보로모아시 되게 좋은 곳이 있다. 주변에 한번 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온실이랑 그 다음에 실 외도 있거든요. 이제 있는데 시즌마다 꽃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 심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러던데 밖에 있는 이 밭이 여기 지분의 80%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아까 들어갔던 저기 온실 있잖아요. 저기도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약간 기분이 리프레쉬 되면서 아 여기 조금 더 둘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기다원 가기에 앞서서서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협제수 우동으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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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로 7km 밖에 있는 서기다원에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와 오늘 일정이 진짜 빙빙 도는구만 여기가 이제 서기다원이라는 곳인데 명성 그대로 차밭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주인분이 예전부터 방문해주시는 분들한테 차도 직접 내려주시고 차 맛도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황차, 발효차 감사합니다 우전동차 먼저 주세요 오늘 하루에 돌고 돌아 다시 세속가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기 서기다원에서 나올 때 원래는 연세가 80이 넘으신 전 주인분이 계셨대요 지금은 자녀분이 맡아서 하시고 계신데 나올 때 주인분으로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 차도 얻어 마셨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차 잘 마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랬는데 일을 하시다 말고 뒤를 도시더니 살짝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시는데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차 마신 것보다 더 따뜻했어 마음이 지금도 약간 뭉글뭉글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건강하세요 이러고 왔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차 잘 마셨어요 40분이나 탄다고 하네요 투명카약은 5년 전에 없어졌대요 perhaps one day i'll hit the lotto then my bills would all be paid money no longer would be a bother my life would never be the same we could travel all around this world fly first class everyday but if i never hit the lotto 40분 금방 가네 나름 재밌네요 이게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와야 엄청 맑게 다 보인다네요 시간대에 좀 맞춰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페 갔다가 또 저녁 먹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요거트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먹는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엄청 씁쓸하지도 않고 그 망고 맛이랑 요거트랑 먹다보니까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순식간에 날치우고 나왔는데 여기가 좀 높은 지대여서 그런지 보면은 저게 성산이고 저게 우도거든요 완전 뷰맛집 날씨 밝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가서 먹어보려고 요거 무가당 요거트도 하나 챙겼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저녁을 먹을 코스에 도착했구요 여기는 이제 이스트 포레스트라는 서양 음식점 굉장히 기대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로 가서 경건히 먹을 거니까 설명은 미래의 제어를 통해서 나레이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3일차 일정을 모두 마쳤고요 계획 좀 세우면서 맥주 한잔 하고 있었는데 주말쯤에 다시 한라산 올라가려고 예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음주 다다음주까지 다 찼더라고요 예약이 이번 여행에서 한라산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내일은 브이로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행 왔으니까 여행 느끼는 감성으로 저만의 여행 감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신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지도나 이런 것들은 같이 첨부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